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꾸며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는 태그가 아니죠. 태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텍스트에다가 효과, 예를 들면 색깔이나 밑줄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태그에다가 효과를 지정해서 텍스트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에만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 저 단어만 강조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주거나 이러고 싶다면 이 텍스트를 span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고 그 span 태그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그 효과의 지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pan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박스 모델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인라인 방식의 이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태그이기 때문에 줄바꿈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div나 다른 태그를 사용을 하면 이게 줄바꿈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어떤 특정한 영역의 텍스트를 꾸며줄 때는 주로 span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span 태그로 감싸고 그 태그에다가 style, color, red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텍스트에만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텍스트에다가 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예제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텍스트에다가 이 붉은색을 부여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컬러를 부여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헥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색상의 이름, 별명이라고도 하고요. 색상의 이름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레드, 블루, 그린과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색상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그 색상 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좀 더 많은 색상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을 하시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컬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G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상에 표현되는 색상은 붉은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조합해서 색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붉은색, 녹색, 파란색을 가장 강하게 쏘게 되면 하얀색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모니터상에서 그리고 이 각각의 색상을 주지 않으면 함유하지 않게 되면 검은색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과 녹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니터상에서, 화면상에서 이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열은 거예요. 이 컬러라고 하는 이 패널을 보면 자 RGB가 써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기면 이 색상이 붉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가장 밑으로 당겨서 RGB의 값을 0으로 떨어뜨리면 검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을 끝까지 올리면 녹색이 되고요. 그리고 블루를 끝까지 올리면 블루가 됩니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를 전부 다 끝까지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색상은 0부터 255까지의 수치를 가질 수 있고 그 얘기는 256까지의 색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RGB가요. 그러면 256까지의 색상이 3번 256, 256, 256, 256의 색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경우의 수를 곱해보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1600만 정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통 True Col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RGB라는 방식으로 색상을 표현할 때는 RGB라는 이름을 RGB라고 하고요. 그리고 괄호에다가 숫자를 적는데 각각의 숫자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콤마가 일종의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자릿수마다 첫 번째 자릿수는 레드의 함량 두 번째 자릿수는 그린 세 번째 자릿수는 블루의 함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55, 255, 255면 하얀색이 되는 거고요. 000이면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255, 00이면 붉은색 025, 00이면 그린 0025, 00는 블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색간들은 이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핵스라고 하는 겁니다. 핵스는 16진수라는 뜻이고요. 16진수는 10진수는 하나의 자릿수에 10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그리고 2진수는 하나의 자릿수에 2개의 숫자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0, 1. 그리고 16진수는 하나의 자릿수에 16개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6진수입니다. 그래서 16진수로 값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16진수를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6개의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자릿수를 2개씩 끊어서 앞에 있는 2개는 붉은색에 관여하고 뒤에 있는 2개는 초록색의 함량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2자릿수는 파란색의 함량을 의미해서 이 FF000은 붉은색 00FF000은 초록색 그리고 0000FFF는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높은 값이고 0이라는 숫자는 가장 낮은 값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0이라고 하는 숫자와 F라는 숫자에 있는 16개의 값을 통해서 이 색상을 표현을 하는데 16진수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값은 0이 되고요. 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진수에서는 자리가 넘어가지만 16진수에서는 자리가 넘어가지 않고 A가 되는 겁니다. B, C, D, E, F까지 해서 더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되면 다시 자릿수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0부터 F까지가 0부터 F까지가 16개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한 자리는 16개의 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제가 붉은색, 초록색, 파랑이 두 자리씩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16 곱하기 16을 하면 256이 나와서 각각의 두 개의 자릿수가 256까지의 색상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하시다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hex, igb, 컬러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는 hex라고 적혀있는 엘리먼트죠. 여기 있는 id 값으로 hex라는 id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CSS에서는 id 값이 hex인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컬러 값으로 이렇게 줬죠. 이거는 16진수잖아요. 그래서 FF00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릿수가 붉은색이죠. 그리고 붉은색이 F면 F가 두 개면 붉은색을 255의 숫자로 지정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붉은색 255, 그리고 그린 0, 그리고 블루 0 이렇게 해서 붉은색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rgb라는 이 텍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rgb, 괄호, 255,00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표시가 된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가 컬러 값으로 red를 줬기 때문에 컬러가 red가 된 겁니다.